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워스 레즈를 강의하고 있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정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십자원 전쟁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킹덤 오브 해본 같은 영화를 보고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템플 기사단이나 또 후드 같은 영화에서도 십자원 전쟁의 부분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화가 제공해주는 파편적인 지식으로는 십자원 전쟁의 전모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십자원 전쟁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대장쟁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가면 예루살렘까지 4,500km의 거리이고요. 하루 20km씩 걷는다면 약 8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십자원 운동이 1096년부터 1291년까지 거의 200년간 지속되었고 큰 원증만 하더라도 9차례나 시도됩니다. 이 십자원 전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십자원들이 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양민을 학살하면서 정말 반문명적인 비역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십자원의 관침에서 어떤 전략적 사유가 적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십자원은 어떤 전략적 생각에서 이 전쟁을 수행했을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십자원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입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막 등장하는 셀주크 제국과 상호 대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셀주크 제국이 번차하면서 점점 세력을 동쪽으로 넓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년도 초반, 1071년부터 시작해서 1084년까지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동쪽으로 진격해오면서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 알렉시오스 황제는 서방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방 로마 교황층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만으로도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의 통제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638년이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통제하는 지역이었고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시오스 입장에서는 로마 교황층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유가 필요했을 듯 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로마 교황층에서는 십자원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클레르몬 공의회에, 1090번에 있었던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교황 우르반 2세가 예루살렘 탈환, 예루살렘 해방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해방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시 유럽 사이에 있었던 기사들의 폭력, 유럽 사이 내부의 폭력을 외부로 넘게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방에서 요구도 있었고 이것들을 상호 결합한 거죠. 이런 결합을 통해서 우르반 2세가 무장 순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군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몸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데 이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장 순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속죄와 구원을 약속합니다.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단히 종교적으로 경건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속죄가 강했고 또 그런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매가 아주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으로부터의 속죄와 구원의 약속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기 만들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군 원정이야말로 네오스 불트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신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십자군이 참전하고 십자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물론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가 많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기사들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 탐욕, 야망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명분과 세국적인 탐욕이 결합해서 이 장대한 대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림에 놓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클레르먼 공의회에서 우리반 2세가 십자군 운동을 주창하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십자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흔히 언자 피해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첫 번째 이런 성도를 이끌고 흔히 군중 십자군이라고 하는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물론 19세기 때 그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아마도 이 당시에 십자군 운동을 주동했을 때 또는 십자군 운동을 주창했을 때 유럽인들의 마음, 또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또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열정에 넘쳤던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바로 다음에 십자군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십자군은 기사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갔기 때문에 군중 십자군이라고 그러고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가면서 많은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유대인이 예수의 죽음과 인간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군중 십자군이 가면서 유대인 지역을 들어가서 학살하고요. 이들로부터 아주 약탈과 방활하면서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군중 십자군은 제대로 군대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슬람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니키아에서 완전히 몰살하게 됩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살과 약탈을 통해서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남겼고요. 결국에서는 니키아에서 몰살당한 것이 바로 초기 군중 십자군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다 본격적으로 왕자들이 참여하는 십자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4명의 왕자 또는 백작들이 등장하는데요. 툴레즈의 레몽, 그 다음에 부용의 고트브루와, 그 다음에 블루노의 보드웽. 이 보드웽은 고드프라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타렌토의 보이몽이라고 한 아주 걸출한, 대단히 잘 싸우는 이런 왕자들이 또는 백작들이 기사로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십자군 운동이 전개화됩니다. 이들이 1097년 가을경에 콘스탄티노프라에 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는 전략적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인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적 고민은 뭐냐면 만약에 십자군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이제 육지로 빠르게 중동에 있는 해안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왜 해안 루트를 이용해야 되냐면 바로 바닷개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바다로부터 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만 장악해서는 치솟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해안을 포함해서 주변 전역을 자신들의 통제에 둔다면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십자군이 가졌던 기본적인 전략적 해결책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적 해결책들을 주어진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십자군의 전략적 사회의 핵심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모였다가 다시 내려와서 안티오크라고 하는 중동의 약간 북부에 있는 도시로 직결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안티오크가 멀리 보이죠. 아주 성각이 견고하게 짜여져 있고요. 이 성각 밖으로 십자군이 안티오크를 바라보면서 아주 사기 충천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티오크는 8개월씩이나 걸려서 아주 가까스로 함락시킵니다. 그것도 전투를 통해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안티오크에 있는 경비를 쓰고 있는 관리가 이제 십자군의 리더의 한 명이었던 보혜몽에게 정보를 주고 또 그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내부의 배반에 의해서 안티오크가 붕괴되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당시에 시리아 지방의 이슬람들의 정책상 어떤 거였냐면 대단히 분열적이고 상호 대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크 방어전에 본격적으로 바그다드나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슬람 세력이 투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크가 자체 병력으로 십자군을 대응하다 보니까 이기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크에 있는 수비군은 물경 8개월씩이나 저항을 하면서 저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크 봉쇄전을 이긴 다음에 바로 갔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예루살렘 공성전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13식의 프랑스 장인이 아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 위에 보면 예수의 일대기가 놓아 있는 거죠. 처음 예수의 탄생에서 그 다음에 십자굴 매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처행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이 그림의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성탑을 타고 성을 넘어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부영의 고드 프로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프랑들의 로베르가 따라가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공성탑을 통해서 성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공성탑이 대단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공성정은 예루살렘이 해안에서 한 70, 80km 내륙이기 때문에 나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성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 제노바에서 보급선을 보급선에 들어간 이 보급선을 해체해서 이 공성탑을 만듭니다. 이 공성탑이 중요한 기여를 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십자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또 흰색 장막이 있는데 이 장막은 뭘 의미하냐면 야지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면서 전투를 수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천막 위에 이제 반쯤 열려있는 창살문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십자군이 성을 안으로 들어오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방아군들이 전쟁이 진 것을 알고 이제 문을 열고 항복하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13세기 프랑스 장인의 그림 그린 이 그림 하나가 당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이제 십자군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이제 한의에 찬 그런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옵해서 울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십자군들은 그 전투 중에 입었던 상처를 부여안고도 신의 뜻으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바닥에 있는 많은 죽은 시체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아주 무자비한 학살을 많이 자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도망친 유대인들은 유대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 예배당을 다 통째로 구살라서 죽게 했고요. 또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도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도망친 이슬람 교도를 잡아들어가서 정말 피가 종아리까지 찰 정도로 학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함락이 대단히 이제 기독교 참여에서 또는 십자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비극적 일까지 동반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함락에 성공한 이 고드프라아는 바로 통시자가 되는 거고요. 또 위에 있는 이 돔 오브 드 락도 일종의 이제 십자군에 의해서 장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들은 해안을 보다 강구하게 장악하는 전략을 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루살렘을 공구하게 유지하려면 해안선에서 이렇게 보급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확보한 다음에 십자군이 그 다음 추구한 전략은 뭐냐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장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백 년의 하이파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아르수프라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 쪽 해안도시입니다. 항구도시죠. 그 다음에는 토로토사라고 하는 트리폴리 위에 있는 도시를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레라고 대단히 중요한 해안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레를 천백 산인에 함락함으로써 해안적을 장악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트리폴리도 천백 군인에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해안도시 티레를 천백 이십 산인에 십자군이 장악함으로써 맹실상부하게 해안을 장악을 하고 이 해안선을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유지의 군사용으로 말하면 해안의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많이 사용된 무기가 바로 이 투스키 같은 겁니다. 사실 해안도시들은 대단히 강관성으로 이렇게 요새로 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새를 허물트리기 위해서는 투스키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무기를 통해서 해안의 많은 도시들을 십자군이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십자군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카운티의 에데사라고 하는 약간 육지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타란토의 보두행이 장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티옥을 중심으로 해서 안티옥 공국을 보헤몽이라는 아까 기사가 장악을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카운티의 트리폴리, 트리폴리 공국도 레몽이 장악하고요. 그 밑에 있는 가장 본진 그리고 가장 거점인 킹덤 오브 예루살렘은 고드 프루아가 통치하면서 이 4개의 십자군 국가들이 가장 1차 십자군 전쟁의 승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9차례 십자군 전쟁을 했지만 가장 승과가 많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십자군의 나라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데사의 보두행이 고드 프루아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또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안 지대를 장악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우리 템플 기사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템플 기사단은 순례자 보호를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템플 기사단이 되었고요. 몽기사르 전투나 하틴 전투에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사단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구호기사단을 말하는데 나이트 호스피탈르라고 하는 기사단입니다. 이제 십자가 끝물에 나누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그런 십자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1023년에 순례자를 도와주기 위한 구호소로 출발했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이 커지면서 성인 요한 수혜와 결합을 하면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기사단으로 발전합니다. 이 기사단도 아스칼론 봉지전 같은 큰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하고 큰 성과를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강력한 기사단이 결합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의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이거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해안은 서방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어떤 십자군 국가들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육지 쪽으로 동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압발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집트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를 빼고 난다면 이 동쪽의 육지 쪽은 다 이슬람 세력들이고 이들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대응이 어려웠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십자군은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 하면 해안지대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후배지, 즉 내륙의 거점을 만들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후배지 전략이란 말합니다. 자기들의 지역의 뒷편에 있는 후배지 거점을 장악을 해서 소위 방어막을 행성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공략하냐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레포라고 하는 게 에데사와 안티오카 중간에 걸쳐있는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이 알레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차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두 차례 공격을 1124년과 1138년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후배지 공략이 뭐냐면 다마스커스 공격입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사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가면 한 120km 정도 되는 곳인데 이 다마스커스가 원래는 예루살렘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 다마스커스를 공격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전형이 됩니다. 1129년의 1차 봉쇄전이었고 또 2차 1148년 다마스커스 공격은 바로 제2차 십자군 전쟁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레포 밑에 있는 사이자르라고 하는 조그만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봉쇄전을 펼치만 사실상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해안 거점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탈환했지만 더 동쪽으로 내부의 내륙의 거점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세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14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시리아 지방에 있던 이슬람 세력들이 다소 분열적이었고 수록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1차 십자군 전쟁의 성과의 상당 부분은 이슬람 세력의 분열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30년대부터 서서히 시리아 지방 그러니까 이 십자군 국가들의 동쪽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장기와 누레딜이라는 뛰어난 지휘관에 등장을 해서 이 지역을 통합을 해나가면서 해안에 있는 십자군 국가들을 앞발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144년에 에데사 지역을 이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즉 십자군 입장에서는 에데사를 상실한 거죠. 이게 이제 로마 교양층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에서 장악한 4개의 십자군 나라 중에 하나가 거의 상실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이 나서서 다시 제2차 십자군 원정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양의 압력에 따라 나선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코누라트 3세라는 왕이 참전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이 왕자들의 십자군이라면 2차 십자군 전쟁은 바로 왕들의 십자군입니다. 국왕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십자군을 이끌고 원정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이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크레라고 하는 해안도시입니다. 이 아크레에 모여서 이제 이 두 왕과 다른 십자군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 있는 왕국의 왕과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냈습니다. 이 아크레에 모여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집권이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떠오른 대안은 뺏겼던 에데사를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좀 멀지만 원래 제2차 십자군 전쟁의 명분에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에데사보다는 좀 가까운 알레뽀를 먼저 공격해서 차지하는 것이 또 다른 대안으로 제기시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했던 아는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차지하자는 겁니다. 사실 다마스커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루살렘과 다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막상 십자군이 들어오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전술적 유리함이 먼저 앞서던 거죠. 지금 보면 아크레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거리를 보면 한 120km쯤 됩니다. 하지만 에데사나 알레포는 거의 400km의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멍그립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다마스커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크레 회의에서 다마스커스 공략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들이 쭉 다마스커스를 진군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이 당시에 십자군이 다마스컷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제일 왼편에 있는 게 붉은 사자깃발이 있는 거죠. 그는 프랑드르 공작 티에리를 표현하는 거고요. 왼쪽 밑에 있는 백화 모양의 창은 바로 프랑스왕 루이 7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마리의 독수리가 모여 있는 이 문장은 바로 독일 싱슨 오마 제국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한 코나트 3세가 참전했다는 이야기죠. 아마 지금 보면 그림에서 이 코나트 3세가 크게 그려진 것은 그림에 그린 사람이 독일 쪽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왕들이 참전해서 다마스컷을 공격을 하는데 어이없이 이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처음에는 다마스컷 서쪽을 공격할 계획을 시웠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큰 과수원이 있고 또 과수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보급이 용이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과수원에서 이 땅에서 나무가 많다는 거고 이 나무에서 이슬람군이 숨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격이 더딘 거죠. 피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안을 냅니다. 동쪽에서 공격하자는 거죠. 동쪽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적이 매복해서 공격할 염려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이 다시 삥 돌아서 동쪽으로 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 동쪽은 나무가 없어서 이슬람군이 매복은 하지 못하지만 물과 식량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시만으로 군대가 1, 2만씩, 2, 3만씩 100년 이동하면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다마스커스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알렛보의 누레딘이라고 하는 막 시리아를 통합한 이슬람의 지도자가 이 다마스커스를 구하기 위해서 급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십자군은 봉쇄를 풀고 다시 해안으로 후퇴하면서 이 다마스커스 공격은 실패하고 맙니다. 2차 십자군 전쟁에 이렇게 해서 종식이 되었던 거죠. 이제부터 이런 상황, 그러니까 후배지 공략을 통해서 내륙의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작전들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군은 어떤 전략을 시켜봐야 될까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붙어서 늘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집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시만이라도 시아파 국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은 순위파예요. 우리가 시아파 순위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사회가 나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사회가 나쁘겠죠. 그래서 이 시아파에 대해서 순위파 무슬림들이 양열 행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렇게 순위파 무슬림이 시아파 이슬람을 공격하게 되니까 이집트에 있는 시아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이제 순위파 무슬림을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 시루쿠와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장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암말릭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집트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1154년 그러니까 후배지 거점 전략이 실패한 다음에 이집트를 확보해서 후방을 든든히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이집트 원정에 나갑니다. 1154년부터 시작해서 1163년, 65년, 68, 69년 이렇게 가고요. 특히 이제 이 해안도시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이 공략하면서 이집트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벌인 거죠. 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실패함으로써 이집트 확보 전략이 또 실패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이집트 확보 전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1177년에도 치공격을 세우고요. 제5차 십자군 전쟁도 사실 이집트 공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집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이집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예루살렘이 십자군만 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나 비잔틴 제국의 해군들도 많이 동원되어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대단히 큰 전역이 벌어졌고 1160년대에는 사실 전선이 거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전역에서의 실패가 불가피했던 것은 대단히 뛰어난 이집트 전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인물이 살라딘이라고 하는 대단히 걸출한 이슬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살라딘은 삼촌을 따라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집트에 실근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1171년 사실은 살라딘은 순입함에도 불구하고 시아파 지역인 이집트를 장악함으로써 그 역량을 과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살라딘은 이집트 장악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마스커스를 3년 후에 장악을 하고 그 다음 알레포까지 10년 만에 장악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이집트와 시리아 전역을 통합하는 지도자로 부산하게 됩니다. 이 살라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 전역에서 십자군의 노력은 비틀보지 못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휘관을 만났던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가운데 가마를 타고 흰옷 입고 있는 왕이 바로 보도행사세입니다. 사실 보도행사세는 아주 심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좀 있으면 이제 사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심했는데 그 당시 16살의 보도행사세가 템플기사단을 이끌고 당시 최강이었던 살라딘 군대와 맞서서 싸우기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내용을 보면 살라딘의 군대가 제대로 이렇게 조직을 갖추지 못한 사이에 이 템플기사단이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전체의 십자군이 공격을 함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라를 통합한 대군조였고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단히 관대하고 통합적인 지호자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군사력 측면에서 봤을 때 십자군이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십자군은 전략적 선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공체적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방어적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군이 했던 주요한 역할이 뭐냐면 거점 요새를 지키는 요새 방어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승각이 대단히 대표적인 그 중세 십자군 나라의 승각입니다. 클락 대 슈발리에라고 하는 승각입니다. 이게 이제 트리폴리에서 가까운 데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난 규모의 승각입니다. 요새입니다. 이 안에 한 2천 명의 기사가 주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거점의 강력한 요새를 만들므로써 튼튼한 방어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당시에 십자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보도행 사세대가 아까 전에 몽기사르 전투에서는 대단히 지극적으로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병이 있었고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소 좀 평화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딘과 평협정도 맺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십자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대단히 방어적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십자군의 기사들의 불만을 일으킵니다. 십자군은 기본적으로 공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승기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이고 또 수동적인 어떤 전략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강경세력이 특실합니다. 왕이 나병 환자인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행 사세가 1180분에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카인 보도행 5세가 저기한데 이 또한 어리고 몸이 병악해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국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냐면 루진왕의 기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상당히 강경파고 그렇게 사러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행 사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길을, 나라를 맡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상당히 깊은 물이인데 이 길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원래 강경파고 대단히 폭력적인 그런 상황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년 전에 몽기사라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강했기 때문에 십자군이 숫자는 적지만 자기들이 강력하게 기회를 잡아서 돌파해 나가면 이스라엄군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확신에 차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하틴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하틴 전투는 이 살라딘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 기왕과의 큰 전투라 볼 수 있는데요.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그림 보시는 거 알겠지만 왼쪽이 아크레에, 아크레어라는 항구도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기사들과 그 다음에 백익이 포연 상태고요. 이때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마을,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새가 사실은 십자군의 가족이 있는 그런 요새였거든요. 이 티베리아스를 살라딘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크레에 있던 예루살렘의 왕과 기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단장 달려가서 살라딘의 군대를 격파하고 우리 기독교인을 구하자는 쪽이고요. 또 다른 쪽은 이게 살라딘의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기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보혜몽 사세가 보여줬던 온건하고 평화주의적 입장에 비해서 자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크레에서 출발해서 세포리에 갔다가 세포리에서 이제 이 티베리아스로 가는 지금 지도를 보면 붉은 선들이 십자군이 움직이는 궤적인데요. 이 십자군의 궤적을 뻔히 겟뚫고 있는 사라되는 군대가 이들을 추격하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토란을 지나면서 중간지를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십자군을 포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냥 운물이나 샘으로부터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막 지대에서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결국 십자군이 완전히 패배해서 거의 전멸을 몰살당하게 되고요. 이 살라덴이 예루살렘의 기왕의 절을 받으면서 항복을 받는 장면이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살라덴이 완전히 예루살렘증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틴 전투의 많은 이야기들은 몇 년 전에 놓았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화적인 허구가 많이 있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이 하틴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잘 놓아있는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틴 전투에서 패배하고 십자군이 거의 괴멸됨으로써 사실 예루살렘과 주요 해안 거점을 거의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1187년이라는 일이니까요. 거의 한 70, 8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도 과간이 아닐 정도로 사실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왕국과 그 다음에 해안 거점을 다 상실한 거죠. 트리폴리와 안티오크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 또 로마 교양층이나 유럽에서는 난리가 안 난 거죠. 다시 예루살렘을 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제3차 십자군 원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또다시 십자군에 뛰어난 영웅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왕 리차드 3세입니다. 별명이 라온 하트입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을 잘하는, 잘 싸우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리차드 3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필리비셔도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전히 적의 수중에 있었던 아크레부터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크레라고 하는 항구도시 포이전을 시작합니다. 이 화면에 놓은 그림은 아크레 봉쇄전에서 승리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승리한 다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평온해 보이지만 이 아크레 봉쇄전은 거의 2년을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도시 요새를 2년 동안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 다음에 십자군이 봉쇄해서 전개했던 전투죠. 대단히 어려운 전투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아크레를 장악합니다. 백만을 타고 아주 우아하게 있는 이가 프랑스 왕 필리비셰입니다. 그리고 갈색만을 타고 있는 인물이 영국의 리차드 왕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크레 밖에서 만났다는 거죠. 이 그림도 프랑스 하가 그렸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훨씬 크게 보입니다만 실제 이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리차드 3세입니다. 어쨌든 이 아크레 봉쇄에서 아크레를 차지함으로써 다시 십자군이 이제 거점을 마련한 거죠. 예루살렘을 공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사자 심왕 리차드 3세가 살라딘과 한판 승부를 했던 게 바로 아르스프 전투라는 겁니다. 이 아르스프 전투는 대단히 이제 우연한 일에 의해서 승부가 갈려집니다. 처음에 리차드 3세가 이끄는 십자군이 해안을 따라 진군을 합니다. 이전에 하틴 전투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결코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 쪽으로는 십자군을 치워낸 함대가 함께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안가에서는 십자군 육군이 지나간다면 해안 가까운 바다에서는 십자군을 함대같이 하면서 쭉 진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르스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살라딘의 이스라엄군과 싸우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엄 군대가 계속 접근해서 화를 쏘면서 십자군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꾸시 가다가 거의 아르스프에 다 와서 그래서 일단의 십자군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리차드 3세의 움직이지 말라는 맹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엄 군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애기치 않은 십자군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엄 군이 대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응이 무너진 틈을 따서 십자군이 공격을 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틴 전투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엄 군을 객파함으로써 십자군의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이 사기가 고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르스프 전투의 승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리차드 3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군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이 이제 아르스프에서 승리한 리차드 3세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점이 난 것은 이렇게 해서 리차드 3세가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진격을 합니다. 기록에 하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까지 갔는데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부대를 철수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십자군 내부에서의 어떤 전술적 문제를 두고 의견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으로 말한다면 리차드 3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전력으로서 예루살렘을 첨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을 첨략한다면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십자군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없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력과 기사들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확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차드 3세가 예루살렘 공격을 앞두고 전략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하지 말고 살라딘의 근거인 이집트를 먼저 공격을 해서 살라딘의 기반을 흔든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는 새로운 전략을 내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저 멀리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다는 주장이 먹기덜리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군 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예루살렘 공격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격을 포기한 다음에 리차드 3세와 살라딘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자파 평화협정입니다. 이 자파협정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관악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 자체의 관리권은 이스라엘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파에서 틸에 이르는 해안 거점 도시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관악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해안의 주요 도시들은 십자군이 장악한다는 그런 분할 구도고 이와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 순례의 안전은 보장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평화협정인 거죠. 이 안을 3년간 유효하게 하자는 협정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십자군 전쟁이 힘으로 전쟁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양성으로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리차드 3세에 의한 제3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안에 있는 주요 거점 도시는 장악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한 평화적 수련은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중간에 4차, 5차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6차 십자군 전쟁도 이 당시에 신승로우마 항제, 독일 항제죠. 프레드릭 2세가 나서서 예루살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도 프레드릭 2세가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슬람 지도자와 함께 평화협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일부를 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이후에 십자군의 전략은 힘에 의한 전쟁을 통해서 탈환한 것이 아니라 힘을 기반하고 있지만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일부를 탈환하거나 또는 순례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십자군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크고자 하는 십자군이 있었지만 크게 발전하지 않고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은 종식됩니다. 흔을 보면 예루살렘이 지난 6차 십자군 전쟁에서 프레드 2세가 부분적으로 탈환했던 예루살렘을 1244년에 상실하게 되고요. 그 외에 7차에서 9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트리폴리 백장령도 1289년에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십자군의 거점 아크레를 1291년에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십자군 전쟁이 종식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렇게 인을 붙일 만한 대규모 십자군 원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의 전략을 하실 정리에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 목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를 위해서 십자군을 했던 것은 해안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해안 거점 도시들을 장악을 했죠. 두 번째는 이러한 해안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후베지 내륙의 거점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죠. 3단계는 남부에 있는 이집트 거점을 장악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공시적인 전략이 실패했을 때 선택했던 것이 요시를 중심으로는 방어전략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100년, 그러니까 1200년대를 지속시켰던 마지막 100년에 예루살렘이 지속시켰던 중요한 전략은 뭐였냐면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힘에 기반한 외교를 통해서 이슬람과 평협증을 맺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또 안전한 순례를 보장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에 힘에 의한 전략이 실패한 가운데서 결국 평협증을 통한 외교 전략이 그나마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이 200년간의 십자원 전쟁, 무엇보다 그 종교적 열정의 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했습니다. 4,500km의 거리를 넘어서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해안이나 후배지, 외곽을 자각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모자됐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방 요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미 해안으로부터 60, 70km 떨어져 있고 이 주변은 모두 이슬람 교도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요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00년에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이 종교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가 이 200년간의 십자원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총칼로 전쟁으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호 양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배웠을까요? 아직도 중동에서는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쟁을 통해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멈추고 표현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